2008년 1월 13일 주일 낮 오늘 너희가 주일을 기념하여 나에게 예배를 드렸거니와 진정 너희가 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것인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만일 그렇지 않냐 하면 스스로 부끄러워함으로 회개하라. 나는 마음으로 영으로 내게 찬양하고 경비하는 자를 찾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 앞에 나와 경비해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언제나 예비하라. 각자의 힘 닿는 대로 할 것이요 자원하여 할 것이라. 나는 억지로 하는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성경 읽기를 시작하라. 내가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더욱 부어 눈을 더욱 열어주리라. 더욱 사랑으로 무장되리라. 그러므로 즐거움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읽으라. 큰 무기가 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너희 구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뿐만 아니라 너의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십자가가 빠진 사역을 하는 나의 종들을 깨워 일으킬 것이니 그들을 위해 더욱 눈물로 기도하라. 그러므로